이렇게 앉아와요 이렇게 앉아와요 이렇게 앉아와요 이렇게 오후에 잘 외웠어요 축하를 외웠죠 찬양하고 같이 말씀하시고요 라이안니고 라이안니고 오늘 가사 외웠어요 그 정도가 쓰겄으면 내가 외울 때도 외치고 가사로 오고 라이안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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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한낱이 나오는데 찬양은 노래하고 찬양을 불러요 노래는 나누고 너 좀 그만 찬양을 들으시오 이밤에도 한낱이 외롭게 찬양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의 사십당의 인식일절에 오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한낱이 왜 나를 지어 찬송하라고 너희들이 입술을 하늘을 위해 멍받으셨다고 찬양이 너무라고 주는게 아니요 말하라고 주는게 아니요 용도에 맞게 써야돼 마이크가 볼륨이 지금 마이크 소리가 안하니 용도에 맞아야되잖아 칼도 둘러야지 칼을 자르라고 있는건데 용도에 안맞으면 하나님의 입술을 갖다 버려야되는거에요 자동차 안남하고 간대는거에요 하나님의 입술을 하나님이 지을때 목줄게 되셨다니까 하나님이 내 입술을 지으신 이유가 어디인다고 이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천송을 부르기 아니하십니다 찬양하는 입술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찬양의 입술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찬양의 입술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제대로 쓰는 입술이여 엉뚱한 데 슬라우물을 바랍니다 내 수단 떨어져데만 드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빛들이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빛들어 드리고 그래야지 제대로 쓰면 나의 내 고하라 나는 내 하나님 진짜처럼 나의 나를 고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활란 가운데 너를 지킨 한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 내 가을 고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 두려워하지 말아 내 손을 고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을 고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을 고하여 울렴다 이 너의 내 일을 거치라 내 손을 고하여 내 손을 고하여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모든 황동 존귀하게 여기로라 너를 사랑하는 내 너의 고하라 내 너의 고하라 내 너의 고하라 내가 그만두고 내 너의 고하라 첫째 한마디 세요 둘째 둘째 이걸 왜 그만두고 둘째 둘째 입 좀 돌려봐 나의 아아아 내 입이 벌어져 안거리고 내 입을 넓게 열나 내가 채우냐 난 때를 낮게 열나봐 그때 입 넓게 그리다 말아봐 입 열심히 벌리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리다 말아봐 내 입을 넓게 열나 내가 채우냐 입은 얼마든지 걸리면 된다고 한대옥단이 올 때처럼 큰 힘없어 그 정도 부릅니다 아멘 대번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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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뻐야 되는 거다. 저울이. 저울이만 못 걸리면 틀림없어. 예를 들어서 입걸리는 게 되는데 그전에도 올해 봐도 목초번이 가만히 있지 말고 오늘 이 밤에 주인공을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인공을 드시길 바랍니다. 국여군대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벌리고 이방에 목사님은 충남 예산에서 살았거든 우리 예산을 40종에 살 때 우리 집에 제비가 와서 그 제비가 집이 됐어. 그리고 제비가 집주면 그게 아름다운다. 그리고 나는 죽음을 드는데 새끼들에게 도와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쫙쫙쫙쫙쫙감이 시끄러워. 그러면 그게 어미가 제비가 쫙쫙쫙 돌아가서 먹을 거 오르갖고 나무님 나무님 나무가 요번에 오르갖고 그들에게 뭐 막 새끼들이 입을 얼마나 크게 벌려놓은거야. 이 크게 벌리는 그 새끼가 어디 얻어보는거야. 그러다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람으로 주신거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사모해야 돼. 사모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채워주시는거야. 배가 안 됐든 시간만 듣고 말라는게 찬송의 차가운게 안 됐다. 찬송의 차가운게 안 됐다. 찬송의 차가운게 안 됐다. 한복교회가 되지만 죽겠는 사람은 아멘 한복교회가 되지만 죽겠는 사람은 더 크게 아멘 찬양의 띄워진 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들으신 말은 찬양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들려 내 이 찬양 한복에 몸을 거둬라고 내 이 찬양 한복에 너희들의 고가지를 걸어 그리고 이 찬양하자 죽는다 생각하고 한번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걸로 끝나는 거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대로 드시길 바랍니다 찬송이 뜨거운 게 뜨고 찬송이 차가운 게 안된다 시행이다 찬송이 뜨거운 게 뜨고 찬송이 차가운 게 안된다 오늘 보전이 뭐 배웠지 기도가 뜨거운 게 뜨고 기도가 차가운 게 안된다 시행이다 기도가 뜨거운 게 뜨고 기도가 차가운 게 안된다 신이 좀 돌리는 건가요? 기도가 뜨거워야 되나 요즘에 한국교회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찬송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없어져 가 기도가 뜯어져 가는 교회는 백을 잃어버리겠네 기도가 뜯어져 가는 교회들은 영원히 풍피받게 되거든요 기도하고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 계시길 바랍니다 하시는 기도에 학교 교수부터 들어가지 말고 교회부터 가서 기도해요 교회부터 가서 기도해요 학교 교회는 지금부터 따뜻하게 갈라 그러지 말고 교회 혼자 위에서 꼬리랑 잡아먹고 가 그러지요 왔다갑니다 왔다갑니다 매일보다 왔다갔다 하나님과 제가 자주 왔다갔다 하면 하나님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자주 들락달라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부터 하는 거요 아직은 하나님의 것도 자주 공부 보다 보는데 공부 잘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나 목사님도 우리가 공부 잘하지 못했어요 나보다 공부 잘하려고 했는데 공부 잘하려고 했는데 공부 잘하려고 했는데 공부 잘하려고 했는데 두 마리였어 그래서 하락할 때 아무 이상 없어 믿음관이 되면 하나님과 책임져 주셔 믿음이 신뢰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변함을 열심히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응답하시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 응답하시라고 동무 심각하게 안된다는 응답도 응답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들이 허다는데 엄마 아버지가 안 해요 그래도 그게 응답하는 게 아니라 안된다고 응답을 하신거에요 안된다는 응답도 안된다고 응답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세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시라고 이제는 천천히 가야 되려나 나중에 준다면 너는 다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꼭 주셔 일단 기도기도 해놓고 봐 남자친구들 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대학원 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대학원 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보호문제 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전혀 안그러지 너희들 사후 문제를 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죽은 다음에도 준비해놓고 다녀야 돼 목사님은 죽은 다음 중에는 끝났어 목사님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중에는 끝내라고 했어요 너희들 갈게 있어 저희 지금 서울역 부산역에 있는 데 봐봐 거기에서 자는 사람들을 붙지 말고 지하철에 가면 밤이 돼서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이요 목사님은 돌아갈 집이 있어요 한다른 집에서 다 준비해놨고 우리 주인이 준비 다 끝나면 나 오라고 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오래 살면 별로 없어 내가 천국에는 가고 싶어요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니 부드러운 그 모습은 늘 천국에 가고싶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영원히 좋아 주는 것들을 타보고 싶고 성함을 다세기를 바랍니다 성함을 다세기를 바랍니다 네 두번째를 모래공당하신다고 다를 불러주시오 그러니까 다른 불러주시는 거 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아니야돼 안녕하세요, 내 일생 기도하며 살리라 시작! 내 일생 기도하며 살리라 주цу강은 불크, 주소강 부태 강심 singing 내 일생 기도하며 살리라 시작! 내 일생 기도하며 살리라 같이 주 Mexico 지금 어금니를 푹 숭력하構 내 일생 기도하며 살리라 시작! 일생 기도하며 살리라 친구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친구들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석상에서 막 승진한 건가 있지 그런 날에 소화시게 하려고 하키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고 온군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원시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꺼하라 나의 안에 꺼하라 나의 안에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 가운데 너를 지킵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놀라시길 하나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표 노래가 될 거야 나의 안에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 가운데 너를 지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맘을 도와주니 그 당신의 사랑 내 손 담아줄게 내가 너를 지킵니다 내가 너를 지킵니다 불닫랑이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던 멈춰지지 않은 여기도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하나는 내가 너를 치료하며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것이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내가 너를 몸을 얻고 정리하게 여기로다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사랑하다는 건 난들이 너를 깔고 때가 있는 것 같냐 그 모습이 아니고 깔고 왕타시켜서 이렇게 되겠다고 인간은 사랑하는 내 영혼 하나님으로 안 믿으시 하나님으로 인간을 규정해야 하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를 빌리시기 바랍니다 그녀들은 도배하고 전국의 영혼을 따로 그거를 대응해 주시기를 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려다 하나님으로 인간을 지키는 것 세 쌍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하나님으로 인간을 벌려다니 그거를 하나님과 함께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빠하고 싸우는 날이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기대를 하여 아버지한테 혈당 받는 날이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기대를 하여 기대를 하여 기대를 하여 각각을 해봤다는 것 같고 각각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각각의 행복을 얻게 하여 인간을 벌려 하여 하나님한테도 기대를 하여 기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내가 원한다는 것 같고 모든 한단 가운데 내가 지키는 것 같고 하나님을 챙겨 주실 수 있는 것 같고 십자가가 괜찮고 나의 목사님을 챙겨 주실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목사님을 챙겨 주실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목사님을 챙겨 주실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녁에 나밖에 안 가르치고 싶더라구요 이런 것 같고 내가 맞추었고 그리고 비싸보이는 것 같고 내가 장르가 비싸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남자로 시작할 때 내가 주문을 했대요 내가 목사님에 십자가 지하철 탔는데 주문을 속목이 있고 지하철 타더라구요 내가 목사님을 따오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내가 따오는 것 같고 내가 따오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하나 좀 나도 목사라고 부르면서 십자가를 챙겨 주실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가르치다 했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 지키는 게 힘들어요 참 잘 올 초에 강원 화천에 동의하는 아들이 할머니 집사님이나 원사람이나 나의 십자가만 쳐다보니 설비하는 도저히 걸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붙잡더니 네가 한번 만져보고 싶었냐 그러고서 그래서 존재하는 도중에 근데 내가 이 십자가를 빨간색으로 하나 달고다 했더니 목사님들이 또 빨간색으로만 쳐준가라고 보라색도 좀 해달라고 해보니라 보라색 순환기간에 보라색 또 부활주의라는 흰색 장례라고 검은색다라는 전기별로 색깔을 만들어달라고 어떤 목사님이 주문을 해서 내가 그거를 만들어내고 목사님 돈 받고 팔으라고 신만금을 도와주었더니 근데 그것도 돈 받고 있을 수 없더라고 근데 내가 이 교회에 얻어내고 그래서 이게 이성대 목사를 하나 주려고 긁어라 했어 하삭해 한 번씩 잘 못하니까 앞에 있는 건 다기 때문에 끊어지면 목사님 참고 목사님이 목이 아파서 내 살이 날 모른다 이렇게 치고 다니고 십자가 통으로 날고 살리면 늘 믿음으로 고작한 십자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가야되봐라 나는 가사 멘트도 됐지? 슈! 너의 화제 도와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활란 가운데 너를 지킬 것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보았지 너의 화제 도와라 내가 너를 지킬 것 따라 내가 너를 지킬 것 따라 내가 너를 지킬 것 따라 그들한 사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보내고 너의 화제 도와란 나는 내 것이라 너는 내이 또 사니 너의 화제 도와라 너는 내 영국이 날을 반드시네 하나님의 영국이 나를 반드시네 하나님의 영국이 나를 반드시네 하나님의 영국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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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성경에 따라 궁금하게 넣는 것이 많은 예수님이 휴가를 가셨을까 안가셨을까 예수님이 휴가 처리되고 그렇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휴가를 가셨을까 하지 안가셨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휴가를 가셨을까 국내에서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예수님이 어디 가시면 법을 쳐달라는 사람도 많고 또 귀신을 쳐달라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깐 어디 가도 쉬울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아사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연예인들한테 신나는 너무 쉽지 않더라구요 예수님 사인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부착을 잡으려고 그 당시에 최고의 기사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어디서 쉬실 때가 없더라구요 몸이 피곤하셨다고 그래서 배 타고 가면서 집단씩 주무시고 그러셔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휴가를 가셨을까 어떻게 말하셨을때는 국내에서 법을 잃고 없더라구요 예수님은 아무 다 하야되지 못하더라구요 성부족이나 예수님은 중국이나 일본을 헤매게 나가신거에요 나가셔서 부모와 시돈집에 나가시게 돼 여기 가이사에 빌리포가 있거든 거기 가가리고서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깐 궁금하실 거 아니야 당신이 어떻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제자들이 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면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선생님을 예내미하라고 물어봤더라 예내미하라고 물어봤더라구요 부의학적 역의 대선지자들에게 대선지자입니다 능무여의 선지자라고 해도 국가로 해도 큰 기덕을 많이 하고 신한의 말씀을 제대로 쓴거야된 선지자인데 그 예내미하고 예수님을 같이 다이다이로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엄청난 칭찬이더라구요 근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말 때문에 들으신 다음에 그리 흡족한 얼굴 표현을 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가 아 좀 다리 틀려놔 그러다 여기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 분명히 내가 그러는데 선생님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선생님을 엘리아라고 물어봤더라구요 엘리아라고 물어봤더라구요 부의학적 역의 야방 시절에 아세라 대사장 그 바하드 대사장 850명을 가장 강한 사람이 죽였던 어마어마한 추적의 주인공이 엘리아라구요 병만 타고 한 대도 올라갔던 사람이 엘리아라구요 그 엘리아하고 예수님을 같이 놨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매일날 칭찬한 얘기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별로 얼굴 표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옆에 있는 제자한 사람이 그 옛날 사람들이라든가 요즘에 그 당시에 최고 인기스타 중에 한 사람이 세례요완이냐 세례요완의 이름을 들은 거기라도 선생님 운동 다니고 이러는데 예수님을 세례요완이랑 비슷하다고 아 그런데도 예수님이 별로 얼굴 표현이 좋지 않으시고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을 하시네 성녀께서 그 제자들을 육지공주에 방정받는 사람이 입으로 툭 치셨어 그냥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 안 되니까 아니요 그냥 성녀께서 시켰어도 그냥 입이 벌어져가지고 한 얘기요 그게 마태봉 16장 16절이요 심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랑해 신원합니다 심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심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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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금기시 오지 5 começar 대신 쥐 흠 아 e 아 시원을 들어 가 버 plans to 아하 한 순이 돼요 이르되 그들이 해봐. 신혼매도를 니들 이름으로 바꾼 것 불러. 한순이 대답하여 이르되 김윤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겨울이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다고? 예수님이 더욱 좋으신거야. 정답을 맞췄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세 가지 축복을 하시오. 너는 베드로에게 반성에 대해 교회를 세우니 응구의 번대가 너를 해야지 못할 거라고 하시면서 응구의 번대를 이기는 큰 능력을 주시고 네가 땅에 배내면 하늘에서도 배고 땅에다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기도 응답을 축복으로 하여 주시고 천둥여세를 베드로에게 주셨고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떠들어졌다고 예수님이 맞췄다고 정답을 맞췄다고 좋아하시면서 천둥여세를 주시고 기도 응답을 축복을 주시고 농구의 번대를 이기는 복을 주시는데 오늘 이 밤에 시봉밴드의 고백에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여러분도 그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인은 그리스도 지어 그러는데 주는 누구요? 주는 누구요? 주 라는 말은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님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주는 이라고 말하자면 예수님이거든 주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자를 준다고 그러는데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인을 바꾼다는 뜻이야 그 동안에 내가 내 인자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성주가 되어서 내 속에서 만대를 사는 거에요 그러다가 저 밑에 아도왕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왕이 다 나타나는 거에요 그래서 성주가 그 때는 내가 성주가 아니고 나가서 선물을 크게 연 다음에 그 왕을 모셔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내 성주의 자리에 그 왕을 모셔라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하가 되고 살아가는 거에요 이렇게 성문을 열고 성주를 모셔들어가지고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 영접한다는 뜻이요 영접한다는 말은 주인이 바뀐다는 뜻이요 그 동안에는 내가 내 인자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거에요 근데 주님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종이 되고 내가 하인이 되고 내가 신하가 되는 거에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누구요?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당신의 내 인자의 주인이라고 말이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믿어지는 사람들만 아며라고 해봐 네 그럼 너들이 너만대로 살면 안돼 주인님 말씀대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신경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네 주는 크리스도시요 주는 크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구나 네 근데 크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자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이해가 되네 근데 크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에요 크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흥 받은 자 기름 부흥 받은 자 기름 부흥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기름 부흥 받은 자 그럼 내가 겨울이 머리에다가 천지만명을 갖다 부었고 그럼 내가 그리스도가 되냐 안 되면 기름 부었잖아 천지만명을 갖다 부어 공기는 들기름 다 갖다 부어 그럼 내가 그리스도가 되냐 안 되면 아니냐 왜 안돼 아무 머리에다가 기름 붓는게 아니냐 성경하며 기름 붓는 사람이 해당이다가 첫번째 누구냐 하면 왕이 들 때 기름 붓고 누구한테? 왕 두번째는 선지자 누구? 세번째는 제사자 누구? 첫번째 누구? 왕 두번째 누구? 세번째 누구?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봐 첫째 누구? 왕 두번째 누구? 성리야 두번째 누구? 그러니까 죽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 신이다 하고 하는 얘기는 주님은 그리스도시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 첫번째 뭐가 되신다고? 왕 두번째 세번째 제사자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제사자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제사자 야 안경 꺼내색 너희들이 고관으로 심한거 나한테 빨리 세서 한번 봐 빨리 들어 아니 목사님 가로 거둡치 타야돼 목사님들이 거둡체로 가지고 훈렁은게 되면 허둡이 되는거야 빨리 들어 너희들이 고관으로 지랄치다 누가 지랄치 해야돼 너희들이 안 보여서 귀신의 주식을 수행해야 돼 목사님 그게 보인다고 어제 얘기했잖아 좋은 잠잠한 귀신이 있어 그래서 은행 받을 때까지 꼭 줘라 그리고 꼭 교회에서 큰 성도나 역사가 일어나면 큰 집회를 나면 꼭 아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왜 그러냐면 귀신이 딱 잡혀서 그런 것들이거든 이거 빨리 정신차려야 돼 옆사람들이 정신차려게 해줘야 돼 그러니깐 정신 못차리는 옆에 있는 하나님을 공격하게 된다니까 정신도 확발을 차이는 것 같은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처벌의 지사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처벌의 지사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마를 말했던 세간들이겠다고 해서 첫 번째 예술 ringing 나의 모아 concrete 주는 나의 모아 도시도 그리시기 바랍니다 예술, 그리스도 리스도 미씨 예술,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때 공을 roles 예술은 하나의 Somebody 그리스도는 확실히 alsic 이업 이업 이명박 대통령이 문법적으로 맞냐 틀리지 않아 보시면 맞다고 대답을 한다고 그러면 대통령 이명박은 맞아 틀려 틀려 맞아 대통령 이명박이 문법적으로 맞는 글자에게 틀린 글자에게 두 번 물어보니까 다 무드러워 있네 이명박 대통령은 맞아 왜 그러냐면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게 맞아 그런데 대통령 이명박은 문법적으로 틀려 이름이 안 배우고 호칭이 틀려 하는거야 맞아 그런데 호칭이 안 배우고 이름이 주여하고 틀려 왜 그러냐 아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필요조금 충분조금 배워달라고 그랬어 필요조금 충분조금 배워달라고 그랬어 대통령 이명박을 틀려 왜 틀려 모든 대통령이 이명박을 틀냐 음악가도 있잖아 프랑스 대통령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 이명박은 문법적으로 틀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문법적으로 봐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맞냐 그리스도 예수가 맞냐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호칭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데도 있어 로마다 입장일점 빌리파다 입장일점 골라다 입장일점 그런데 쭉 찾아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바올로 사인을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올로는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올로는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어디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요 어디서는 예수의 종이라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문법적으로 왜 그 훌륭하고 똑똑하다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냐고 간단하게 읽어 있어요 그 호칭에 맞는 사람이 역사상 체부터 세발까지 다 그 나라밖에 있으면 그 호칭이고 그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호칭에 맞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감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감은 예수가 된단 말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맞고 그리스도 예수도 맞죠 예수 그리스도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신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세 가지 얘기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스라 말하는 날은 중요한 얘기할 때도 왜 모아야 되는데 첫째 예수는 나의 뭐가 되시고 와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가 되시고 왕은 언제 필요한 거냐면 왕은 전쟁 때 필요한 게 왕이야 평생 왕이 필요 없어서 옛날에는 전쟁이라면 사울왕이 깃발을 다 보자 그리고 깃발 안에 백성들이 쫙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깃발을 모여드린 백성들이 데리고 사울왕이 전쟁을 했다고 그게 왕이야 요즘에 우리나라에 전쟁을 하냐고 왕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흥은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유교수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 공중권 대답은 마귀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대답에 천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만 하면 한번 해봐 진짜 믿는 사람만 하면 한번 해봐 못 믿는 사람들은 못 믿는다고요 그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면 한번 해봐 지옥에 누가 가 있는지 알아? 너희들 지옥 가봤냐? 목사님도 지옥을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런데 목사님 친하게 되냐는 목사님도 지옥을 세워주러 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들어 먹으라 소름이 납니다 어마어마한 애들이 초등학교 8살짜리 아이들이 8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지옥 가려면 시끄럽게 말해요 애들이 묵도가 있냐고 예수 안 믿는 게 죄지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이 마다에버 많이 보잖아요 마다에버가 얼마나 폭력적인 거예요 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옥 떨어져요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온간들은 다 지옥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주님의 텐식이 계속해서 들려야 돼요 이 땅에 지옥 갈 사람이 얼마냐고 거기 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 깨달아지는 분들만 하네 지옥을 따로 믿던 지옥들만 하네 그냥 돌아올 수 없어 이 세상에는 6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맨 바닥에 광물을 이어 광물 철, 흙, 돌, 쇠, 인류 중원의 전의 광물 그 광물을 길리고 사는 5차원에 뭐가 살냐면 식물이잖아 식물들 있잖아요 배추, 루, 토끼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5차원을 사는 거예요 이 5차원을 뜯어먹고 사는 게 뭐냐 4차원 동물들이잖아 소, 돼지, 똥, 알, 똥, 토끼, 박 이런 애들 거기 살잖아 4차원이 5차원의 집이 아니냐 5차원의 4차원의 집이야 4차원이 5차원의 집이 아니냐 폭기가 도끼풀을 뜯어먹는 게 또 폭기를 잡아먹는 게 폭기가 도끼풀을 뜯어먹잖아 그래서 4차원에 5차원의 집이야 그리고 4차원의 집이 아니냐는 게 누구요? 3차원에 누가 있어? 사람, 애들이 소, 뭐고싸먹었어? 돼지, 뭐고싸먹었어? 다, 뭐고싸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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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개치구들아 그래 2차원에 살고 있는 게 천사와 마귀여 그럼 너희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냐 없냐? 착각하지마 너희들이 마귀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여 목사람이 멈춰라 목사람이 멈춰라 너들이 목사람이 멈춰라 너들이 목사람이 멈춰라 너희들이 멈춰라 어디까지 했냐? 마귀여 마귀여 마귀여가 몇차원에 산다고? 2차원에 멈춰라 그럼 너희들이 마귀를 이길 안이겨? 너들이 마귀여지 그렇다면 큰일나 무단들 귀신들이 다르거든 무단들 중에 자기가 스스로 귀신 지르고 싶어 귀신들이 다르거든 거의 없어 귀신들이 강제로 들어오는 거여 그럼 나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라고 너들이 원하지 않아도 귀신들이 너네들 점점에 들어오고 시작하면 너들이 거짜부터 당황하게 되어있어 그게 2차원이야 귀신이 또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 그렇다면 큰일나 이 귀신과 전달한 2차원 위에 누가 계신 거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여 하나님이 온 세계방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2차원에 나소 근데 하나님이 3차원에 대한 나를 사랑하시는 거여 너를 치르십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도 하나님 그 나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1차원에 사시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2차원에 있는 귀신들이 3차원에 사는 인간들이 괴롭힌단 말이요 그리고 천국만 지옥으로 끌어가다 보니까 지옥으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3차원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배를 절대적으로 받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귀신의 지배를 받아 안받아 안받게 되는거지 성령 충만을 선거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귀신들 너들 귀신한테 까면 큰일난다 너들이 너들 귀신들을 봐야냐 조선통받으세요 너들 언제 귀신이 올라가서 가져갔죠 목사님을 얻었을때 귀신들 귀신들인 사람이라고 과외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중학교 다닐 때 우리집에 귀신들인 아줌마가 있었대요 그 아줌마가 방앞으로 내려가고 새들어 살 때인데 우리 엄마가 늘 얘기해서 그 방앞으로 가지 말라고 그게 궁금하잖아요 귀신들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 그게 제일 그 앞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고 골라오랬었다고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오셨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귀신들인 여자가 귀신 쫓아진다고 오셨어 그래가지고서 그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성나오로 막 귀도 안 부르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몰래 그 방문 앞에 가있었다 근데 내가 소수단치게 놀랬어 그 목사님이 찬성을 막 보시다가 그 귀신들인 여자리랑 명령을 내신거야 네! 뭐야! 그리고 막 명령을 내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그 여자 아줌마인데 30대 중반들 아줌마인데 남자목소리를 내는거야 갑자기 남자목소리를 내는거야 남자목소리를 내는거야 갑자기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데 두마바다보다는 이름을 내는거야 얼마나 놀랬어요 너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이거 어디서부터 왔다고 야! 무서워서 그만가서 귀신들린 사람이 못살은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때 기도원에 중국인들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때 기도원들이 전기가 시원 잘했다고 그리고 기도원들이 손꼭제기에 있는 기도원들이 다요 기도원들이 안 편안하게 하는 기도원인데 가방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만한 예배당이었어 여기 가방에서 푹 찬성하고 기도원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기도원에 정전이 됐어 반에 큰가방에 기도원에 정전되니까 닭살이기로 도운거요 목사님이 설교 그만 하시겠지 마이크를 다 꺼져주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촛불로 켜드리는거요 그런데 강대상님표가 촛불로 계속해서 설교를 계속하시는거야 얼마나 밤에 촛불 켜어놓으면 하나 그림자가 까먹어 그림자가 뒤에 있는데 이리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니까 저 뒤에 떠올린 그림자가 이 갔다 아 저기 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었냐 나도 웃었겠는데 맨 뒤에 중앙에 사나이 때를 치지러가 물기 주장하는거요 하아 그런 소리를 해서 왜 오냐고 예배드리는데 조용히 하라고 그랬더니 누가 자기 모가지를 눌렸냐 누가 내 모가지를 눌렸냐 눌나를 눈을 마시고 들어갔더니 아이고 누나를 term으로 죽이면서 너무 짜렁한거 흰자밖에 안오는거 야 어떻게 해야 되는거니 그냥 고양이가 장으로는 눈이 더러워있잖아 아주 더러워 눈러들어가지고 거기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 이제 한마디는 그렇게 될줄 아시고 미리 기도 많이 하는 집 다니만 좀 데리고 가기로 하셨다고 그 집 다니 빨리 뭐 라고 혼나 있다고 내가 와 시겠다고 이렇게 보더니 그 집 다니 보더니 그냥 잔티야. 귀신이 들어오는 거냐. 그러더니 대륙을 안 받았잖아. 아, 중독한 사람으로. 그래가지고 대륙을 나가기로 해서 따라잡았지. 그런데 옆방에 대륙을 놨더니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찬송을 향신로 부르더니 아사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를 약하니 몰려다라고. 아 몇 번 기도했더니 아 예수는 총상력 배속을 다시 준다. 이러면서 죽어져가지고. 야, 귀신적인 사람. 무서워. 복사님이 목회 시작하는 전에 냉욕밥 못해 먹고 싶어가지고 한달에 걸렸죠. 양평에 기도하러 올라갔고. 근데 그 기도어도 금요일날 밤마다 얘기하거든요. 금요일날 밤에 12시간 땡 하면 그때 목다리로 선의를 시작하는 기도원이에요. 근데 그 기도원은 지금처럼 시선이 좋은게 아니라 옛날끼도 마를바닥으로 되어있는 기도원에다가 문도 이렇게 요즘한테 좋은 문이 아니라 아무 문제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을 뜨윽 밀면 미끄덕! 그런 소리가 나와. 그런 소리가 나고 바닥에 이렇게 밟으면 미끄덕! 미끄덕! 이런 소리가 났다고. 그런 기도원인데 밤 12시 돼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매달 예배를 드린거에요. 근데 그렇게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밤에 12시도 한참 넘었지. 그런데 갑자기 문이 미끄덕! 하고 열리는거야. 이게 얼마나 놀래냐. 그래가지고 뒤로 쳐다봐서 누가 들어왔나. 그랬더니 어떤 건강에 있는지 목사님이 어떤 짐을 한야를 데리고 들어왔어. 경사. 좀 빨리 가서 세수하고 막. 살찐야들이 되게 좋다고 내가 얘기를 주춘다고 해서 살찐야되면 살찐야되면 어디까지 해냈냐.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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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냐면 제가 에러야되로 줄고가 앞으로 이렇게 목사님이 나으러 미끄덕뿍뿍오가 앞으로 일어나가면서 귀신있널너너를 옆자리에다가 잘 안좋아도는거야. 그게 내가 자기의 행복을 찾아본다. 내가 좀 그립히리려니까 나는 계속 째녀를 걸어 вокруг 내가 지금 밤 12시도 없는시간에 뭐 그 부모야됐지 내가 흰자와란을 딱 해야하는데 내가 말을 째녀볼려고 좋아한거지 이게 그 della 보종성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겄어보고 그렇다고 자리옮길 수 있냐 없냐 전도가 제대로 옮길 수 없잖아. 그리와 동대모양을 안주했는데 얘가 가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니까 와아악! 라고 소리를 질렀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더위당 설교를 못하시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보고서 김 목사님은 제일 먼저 강은한 숙소에 가 계신 건 나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키워버다 그러시더라구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얘가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얘가 잘 안 일어나라고요. 그래서 강은한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니 이전의 날이 같이 생겨나가라. 이거 못을 나갈 수 있냐고 못을 나갈 수 있냐고 그래가 저렇게 잡게 돼서 그 잡고 나가는데 피가 나갔는데 피가 나갔는데 간빛이잖아요. 별빛이고 간빛이고 그런 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야 내가 단임 목사님을 쳐다보니 그래서 크게 웃었소 아 그때 한 5분이나 쥐가 안 돼 그러다가 이걸 놓고 나가라고 머리를 쓰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예수를 타놓더니 화장실에다가 나가고 있어 그러다가 그 방에 좁은 방에서 나하고 대하고 두리비다가 그런데 얘가 안 와도 돼 지금 담임 목사님들 때문에 똑잡고 오다더니 담임 목사님이 나가시니까 내가 나를 스윙 세우고 보더니 나는 툭 쳐 그런데 그 힘이 얼마나 났던지 내 몸이 부윙 떨어져 있어 네네들이 귀신인 나라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면 큰일이야 귀신한테 하면 벌려들면 빨리 가서 해소 너하고 제 나를 모조분도 계속 줘라 그냥 그래 전혀 빠졌어 네네들이 옛날 애들하고 다른데 옛날 애들이 체력이 좀 잘했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모존에 13시간 프로그램 진행하고 체력이 도망이 돼가지고 저년들을 거기다 줘라 이만큼 안 좋은 것도 다행이야 목사님 옛날 애들 좋을 때 하지는 않았어요 거기다 벌려 찾으니까 잠시만 요즘에는 어떤 애들 보면 이쁜 생각이 좀 싫어 귀담수에 비교를 하는데 네네들이 귀신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큰일이야 귀신이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에게 더 공급이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안에 계시면 귀신을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들이 죄짓게 할 때 죄짓게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괜히 스스로 죄짓는다고 생각하지마 인간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건데요 3차원에 달려는 인간은 2차원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고 천사와 성만큼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아니면 악력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 너들이 죄짓고 있다는 얘기는 곧 악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만이요 너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을 분명히 보면 그만 각이 나와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은 성령을 충만하여 성령을 충만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예 이 말씀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이분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시가지고 그 귀신의 자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귀의 대명사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마귀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리하십니다 권리하십니다 다위가 권리하십니다 싸운 얘기하냐 권리하십니다 누군가한테 맞은 거냐 다윗이 누구 배식인 거냐 권리하십니다 권리하십니다 너희들 들은 얘기 들어봐 믿는냐 그 믿음이 참 중요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런 걸 들으면 안 믿어줘요 성경을 잘 읽어봐 그게 기억이 안겨 언제나 이스라엘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전쟁에서 나가 있어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이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막내한테 다윗을 불러다가 도시락국에 따지면서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너 이 중대전까지 받쳐가지고 형 좋은 자리나 대체해달라고 내가 죽자들만을 자리에 그냥 뇌물을 이고 전쟁들을 찾아갔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어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절대 안하냐고 숨어있나 봐 보니까 저 그때 권리하십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덩이 나타나가지고 불레대 장군 권리하십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을 해야되고 싸우자고 대화하는데 죽어있고 그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소리지르고 있는데 다윗이 겁이 낫겠냐 안 낫겠냐 겁이 낫지 그래서 숨었겠냐 안 숨었겠냐 죽었지 그래서 바들바들 떻고 있는 거예요 그 때 권리하십니까 싸우자고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 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나님 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다윗이 열받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길 지나가는데 누가 이게 한어로 거듭하게 중학교 욕하는 길을 좋아하는 거야 그런 논색에 뭐가 좀 비틀어 보고 싶은 냐가 아니냐 너희들이 지나가는데 누가 너네 엄마하고 웃겨봐 그리고 그런 논색에 다윗이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용을 하기 하나님 용을 하기 다윗이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 용을 하기 다윗이 열받은 거예요 다윗이 열받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열받아야 시작된다 시 하나의 모든 역사는 열받아야 시작된다 다윗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새끼 여기 배신다고 일어났어 그러니 옆에 등 엘리아가 뜯어버린다고 그때 다윗이 나이가 17 18 18 10 16 18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때 이성이 없어여 당적이 없어여 그런 애들 꼭지 돌면 베네들이 없어여 그런 애들 꼭지 돌면 베네들이 없어여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패지킨다고 다우시는 않어여 옆에 헬리아가 뜯어말린다고 사월향이 뜯어말린다고 그게 말면 치냐 그래서 나가서 죽인다고 나갔어여 근데 뭐 갖고 죽인다고 나갔어여? 도로관으로 나갔어여 그 도로관으로 어쩌라고 그러고 도로관으로 어떻게 하려고 도로관으로 사날뻔일 때는 어떻게 되냐? 어? 이거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이거 불량품을 만드시겠어? 하나님이 제대로 만드셨다고 이거 도로관으로 깨지지 않아서 목사님이 지금과 다니면서 테레비트 뉴스를 그렇게 보고 신문을 많이 봤어도 짱 도로관으로 죽는 사람은 하나도 못 받더라고 이게 사람이 죽지 않은 도로관으로 하는 문제예요 근데 사월씨 도로관으로 나갔어여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걸 던져가지고 어디로 맞췄대? 아빠가 탁 너네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믿냐? 정말 믿음 좋은 거여 너희들 박찬호 이런 애들이 슬라이터 짓다고 던졌는데 볼걸로 하고 대들볼도 나와서 다 땀에 오르자고 뭐 너네들 여름 던져가지고 너네들 아래가 있고 복에 얼굴만 쏙 내밀고 아무 팔에다가 곶박을 오면서 물풍선 만들어서 검찬대기 때리는 사람을 다녀왔어 그래 이거 다 때리면 어떻게 되냐? 얼굴 맞춰가지고 터치를 하고 여기가 오멘 앞에다가 물풍선을 집어 던져가지고서 애크한 데는 그게 많이 안 맞냐? 저는 오멘 앞도 물 맞춰가지고서 이게 뭔데 찍어가지고 풍선 터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먼 데서 이걸 던져가지고 그걸 살아버려, 맞아? 너네들이 그거 믿는 애들에게 참 좋아해 드릴게요 성대적으로 그게 좀 다녀요 따라해 봐 세상에 용어꾼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윤일자 세상에 용어꾼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권리하실 누구를 가고 있다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겠지 하나님을 진노하시겠지 진노하시지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해결하신다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심리카를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도와야 일하신다 시윤일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도와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없어 꼭 사랑을 시켜서 오셔 하나님의 오게를 받으실 수 있지만 모세보고 손을 들으라고 혼합을 받으셔 하나님이 고려하기라고 눌러버려 바람 불어버려 하나님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통해 대자고 싶어 하시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속상하시는 거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우씨 일어나면 저러분이 뱉진다고 그 일어나서 막 고를 고려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고 던져 던져 빨리 도와 빨리 도와 그래서 다우씨 고를 크게 도니까 그 돌을 누가 잡으시는 거에요 하나님이 다우씨가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 고려하니까 이 말까지 다 맞추니까 하나님에게 나으신다는 거 다우씨 여러분이 아니요 다우가 내 계신 하나님의 역사인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한테 이길 수가 없다니까 나는 볼 때한테 이길 수가 없지만 내 하나님에게 주님과 함께하시면 여러분들의 악할동들을 이기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악할동들을 물리쳐 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 턱바로 차리고 예수는 여러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말의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저까지 예수는 나의 보관이시고 왕 왕으로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왕이면 여러분들의 신하여 그분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사람들은 아멘을 맞아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들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순종이 그래서 제자로 다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다고 하는 제노만 순종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와 여러분 왕인 사람들이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면섭 그러면 너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거에요 누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구나 예수님은 주인이 되셔야 돼 너들이 주인이 되어야 돼 예수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말에 해가 증명하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두번째 예수님 나에게 고아주신다고 선지자 선지자하고 제자자는 비슷한데 차이가 조금 된다 눈 한자 먹고 이렇게 해주고 선지자하고 제자들 어떻게 차이가 되는건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데려오는 사람은 선지자라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 앞에 내려오면 선지자가 됩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 앞에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지 말아야지만 성경이 많지 않으면 성경에 출애국기 시장에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까지 나와 그걸 뭐라고 해요 십계명 십계명 1간명부터 4개명까지 하나님을 사아라 하면 되는 겁니다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이웃을 사라져라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라져 これ 이름 stos 식당당당기 받으래 두 가지가 하나를 줄여주겠어 내 세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너의 가사가 사랑이야 사랑이 최고의 계획은 사랑을만 사는 사람들을 주시길 바랍니다 천지자진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 주신 최고의 계획은 사랑이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에게도 없어 사랑이 뭐야 사랑이 뭐야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사랑이야 사랑이 뭐예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사랑은 원을 잡고 원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목다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정의가 하나 있어 사랑이 뭐냐 영어로 되어 있어 Love is not giving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주는 사랑인 줄 알지 그건 세단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성경의 사랑은 Love is not giving 사랑은 절대 주는 걸 성경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마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giving이 아니라고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럼 사랑이 뭐냐 Love is becoming 보여주는 게 사랑인 줄 알지 보여주는 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비가 하는 인으로 기빙이 아니라고 우리 집에 개가 한마디 있어 애완빈 하나 있거든 이름이 뭐라고 종자가 있더만 영어로 되어있어 내가 잘 몰라 그 개의 이름이 열매다 열매 성원은 열매 그랬더니 그 열매인데 어떤 사람인지 잘못 들으면 월매냐고 싶어 모르겠는데 월매랑이 열매인데 내가 개를 알아 안 좋아해 나는 개를 식용으로 하는 사람이여 개를 먹는 걸로 아는 거 그래서 우리 딴 개를 식구로 아는 거 그래서 개가 집을 힘들어하는 게 키우고 살아 내가 이 씨의 석을 하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딴이 허 싫어서 그래서 개가 허열돼요 그래서 우리 집 개가 허열돼요 내가 내가 저를 싫어하는 것처럼 말하고 개가 욕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집에 들이마는다고 못 들이마는 걸 들이마는구나 이런 발자국 소리가 나면 개가 막 뛰어와 그래서 내가 내 얼굴을 딱 확인하느냐고 꼬랑지 판네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저도 기분 낫네 이거요 우리 집사람이 저 입찍에서부터 막 오잖아 그냥 뛰고 난리게 가다 그리고 막 뽀얀하게 지금 막 난리게 가 우리 집사람이 늘어 새끼라고 그냥 밥 먹을 때 개가 밥당 옆에서 월숨거리는 사람도 기분이 낫고 내가 예산에서 살 때 나는 밥 안에서 밥을 먹고 계속 토각 내려면 거기 이제 마당에 개집이처럼 그리고 개는 늘 마당에서 밥을 먹었거든 근데 내가 밥 먹는데 개가 옆에 널신거리면 내가 또 마당에 앉히는 것 같다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내가 밥 먹을 때 계속 치우라고 한다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늘 개들 있어야 밥이 잘 멀지 않아 나는 우리 개가 방에 들어오는게 하기 싫어 개가 침대에 올라오는 것이고 그때 어느 날 갔더니 개가 방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개가 침대에 올라가 있고 내가 팔 가닥을 주고 개는 왜 쫓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 그러지 말고 나는 개가 우리 방에 들어오는게 싫으니까 내가 차라리 네가 개집에서 살아라 그래서 같이 살아라 밥은 뭐해요? 배가 같이 먹고 사는 게지 말이 되냐? 안 되냐? 개를 이뻐할 수는 있어 그래서 먹이도 주고 목욕도 싫어해 줄 수 있어 근데 개가 되라면 되냐? 안 되냐? 사랑이 오냐? 그래서 착각하지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저어주는 걸 사랑이 아니라 너 그건 사랑이 아니라 너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어 Love is not give you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우리 집에 애들이 올렸을 때 정세가 좋다고 해서 잘한지 거북인지 정세가 애매한 것도 있잖아 그래 그러면 두 마리를 어학에 대한 거 티면서 어학에 대한 거 티면서 예배들이 옆에 갖다 놓고 같이 예비를 들고 그리고 내가 여지 사랑하고 잘 사는다고 방어 거기에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러면 애들이 잘 놀아 나 하나 들었다고 생각들이긴 했어 그래서 얘네들이 컨설턴트 이마하시 해줬다고 이마하시 해줬는데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는 이거 일이고 하나는 이거 거일이와 거살이 한 와간 중에 살았거든 그래서 잘 살았는데 언젠가 내가 바깥에 갔다가 오니까 어학이 빠르게 되고 깜짝 놀러가지고 보니까 거일이가 거살이 귓다리를 물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귓다리를 굴렁굴렁굴렁굴렁굴렁 얼마나 화가냐 내가 귓다리를 가지고 거일이 귓다리를 싹 싹 밀다리를 집어넣고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고하는 말이에요 애매히 귓다리를 고하는 말이에요 고하는 말이에요 물을 가려줬어요 물을 가려줬고 그리고 또 얘기 황홍하게 짓는다 사랑해 아니 그럴 게냐고 나가라 들을 수는 없지 그래서 이게 잘 폈다 그래서 어느 날 바깥에 다가왔더니 어학위도 멀리서 물을 가려줬어요 그래서 갑자기 들어가서 보니까 거일이가 거살이 위쪽 귓다리를 또 물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덜렁덜렁덜렁 얼마나 화가냐 그래서 거일이 눈짝을 딱 내 다리 핀 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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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주도 못 알아듣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알아듣을 수가 못 알아듣을 수가 소홉티도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하나님 대화가 안해도 못 알아듣고 저한테 자라가 하나님 되든지 사라지 자라가 되든지 그래가지고 대화가 좀 내가 쓰었는데 하나님 어디에 두면 좋겠느냐 대화가 안해도 못 알아듣고 말해도 못 알아듣지 혼내도 못 알아듣지 흔내도 못 알아듣지 틀리게 맞아서 못 알아듣지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들어서 못 알아듣지 그러다는데 하나님에게 기대했던 하나님 더 이상 이거 대화 안해도 못 알아듣니까 내가 자라가 되든지 자라가 하나님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을 내야 되겠는데 자라가 하나님이 되느냐 틀렸고 주여 바로 자라가 하나님이 되느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학 속에 들어가가지고 따끔하게 얘기를 해 놓고 말해 그래서 길을 오다가 갑자기 우진혜방이 들었느냐 내가 자라가 돼가지고 어학 속에 들어갔는데 거인이가 나를 물어버리 못 알아듣고 그런 관자대로 그래가지고 기도 몰랐고 자라를 입고 근데 자라가 되라고 되지 안돼요 사랑이 아니냐 그건 사랑이 아니냐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랑을 하신 분이나 비린보다는 그는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룡댕을 취할 것을 여기다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믿어 종아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다는 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에요 그 신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에요 사랑이 되면 사랑이 될 수 있고 근데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에요 그 신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이렇게 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는 거에요 사랑이 되는 거에요 비록 그 얘기를 하시는데도 못 알아듭니까 당신이 십자가 다니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어떻게 용서하는 거라고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그 들어오게 그 다음에 또 미운 사람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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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압류와 그를 찾으러 나가야 돼요 시내를 돌아다니라구요 뭐요? 슈퍼 옆에 손 담으서 반쯤 따먹고 반으로 거리밖에서 우절부터 잔다고 그런 거 먹고서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교회에 들어와서 지하에서 교회 개최하고 거기다 지하에 내려놓고 유아실에다가 재워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도 가라고 드러내면 이제 비쌍 흔들어야지 그걸 데리고 화장실에 갈 것도 없고 화장실 가다보면 벌써 다 싸또고 이제 바지 딸까랑이 딱 똥이 다 떨어져 뚝뚝 떨어지는 거 그거 치우고 살고 오줌 딸은 오줌 치우고 살고 별이 다하고 살고 젓갈아들도 많이 데리고 살고 우리 교회에 가서 산 젓갈아들도 꽤 그래 젓갈 7번 8번 잡범도 있잖아 부처장인 애들 있잖아 근데 그게 안 원해도 가출한 애들이 데리고 내가 말이 데리고 가출한 애들이 데리고 산 얘기가 데리고 어느 날 내가 교회를 내려가는데 교회 앞에 담배통주가 슬픈 기사였어 회의부터 아니 어떤 놈들이 교회까지만 해서 담배핀 거 아니냐 궁금하잖아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일찍 내려가 봤더니 내가 이 구두 종이가 뚜뚜어오다니까 밑에 누락탕탕탕 반기가 낫어 그러고 가봤더니 한 명에만 양아찌가 생겨서 중학교 2학년이었을까? 4학년이었을까? 그런 지지배를 못쓰려주라고 머리도 넓게 염색해가지고 신발 이따걸로만 신고 허리들이 축 처진거 해가지고 그리고 한 명은 여자에게 중학교 2학년짜리 지지배를 화장 진하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공기가 담배 좀 만들어졌어 내가 얼마나 속이 나요 이 교회 개척하고 세신자 공기를 얼마나 기다리는데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와갔나고 교회에다 몸을 삶여 그래가지고 내가 막 화가라라면서 막 승진이 만기지도 않은데 그래도 애들도 뚜뚜이 하면 안 되잖아요 짐을 몇 번이나 삼키면서 얘네들이 전혀 예상치 않은 짐구를 던졌어 얘네들은 밥을 먹었냐? 그랬더니 안거렸대 목사님 짜증나 하나님을 사줄까? 여기 사단내야? 물어라구요 교회에다 들여다놓고 짠장면을 시켜서 사주면서 물어봤더니 나 퇴안가진 것들이 가추라구요 그래서 내가 대회들이 여기있다 물어봤더니 너희들이 추운데 겨울에 잠을 어서 잠냐? 그랬더니 뭐네네 이건걸 내일도 저건걸 아무데네들한테 잠냐? 그러지말고 내가 재워줄때면 저녁에 아홉지나 이 교회로 와라 그런 데가 너를 재워줄테니 그 대신 지지배를 두를때 화장을 다 지우고 와라? 그런 얘기를 했더라구요 그날 저녁이지만 아홉지대 때는 얘네들 네 명이 재워달라고 찾아갔죠 재워줘야되냐? 말아야되냐? 너희들은 지금 그대생이라고 재워줄게 안재워줄냐? 너희들은 안재워주면서 남을 재워주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재워줘야지 그래서 걔네들 유아실에다가 불을 딱딱하게 해가지고 재워달라고 그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남의 딸 놈들에게 가지고 보낸것을 물어봤지 야 이 동네에 너희들처럼 꼴랑장이가 또 있냐? 그랬더니 막 이렇게야 그러면 너희들이랑 다섯명이랑 똑같으니까 그런 놈 있으면 데리고 부르라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여섯명을 전도해가지고 열 명을 찾아왔지 그 열 명을 재워줘야돼 말아야돼 너희들 지금 그대생이라고 재워줘야돼가지고 왜 네들은 안재워주면서 자꾸 아무것도 채워주려고 쟤네들은 쟤네들은 쟤네들 삼켜드렸어 매일마다 쟤네들은 사는데 어느 날 새벽에 5시 20분에 가서 다 깨웠어 교회는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새벽기도 나왔어 그래가지고 쟤네들은 새벽기도 며칠했어 근데 어느날 가서 새벽기도 하냐고 깨웠더니 아무도 못 일어나가 아니 얘네들이 밤에 뭐로 일어나냐고 너무 궁금하잖아 그러면 그날밤에 내가 밤에 한 두시쯤 일어나가면서 교회에 철물을 매고 들어가봤어 그랬더니 이쪽에 교회에 4놈이 앉아가지고 감에 비벼서 헛터치가 앉아있어 저쪽에서 3놈이 앉아가지고 맥주 파티를 벌리고 오줌 싸가리면서 주습병에다가 가만하고 어릴만에 못 사다라고 자고 있어 그러다가 3놈적증되고 흥이시게 먹으면서 하는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사는데 쫓아내야 되냐 말해야되냐 넌 내기라고 쉽게 생각하지 바라고 그러는데 뭐 고발했다는 사람 그래서 얼마 전에 사느니까 얘네들 매일 새롭기도 내 학교로 꼭 가 너희들이 왜 다 학교에서 짜린 놈들이 어떻게 학교로 가냐 그랬더니 돈 벌러갔냐 너희들이 무슨 선생님이냐 교수님이냐 학교 돈 벌러가냐 그랬더니 꼭 그런 나라만 돈 버는 거 아니냐 그래 자기들이 학교에 후문 곁에 이렇게 쭉 서있지 그러면 애들이 학교가다가 거기다 돈을 놓고 간다네 그러면 그걸 갖고서 뭐하냐고 그랬더니 암흥 사먹고 도레벨 갔다가 와랍밥 갔다 보면 하루일이 막 끝났는데 내 일은 전혀 훔쳐갔잖아 내 애들도 내 일은 수급이 되니까 그러고서 사는 애들이요 그러는데 내 몸에 사는데 어느 날 그중에 한 애가 은혜로 가졌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보고싶다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집에 가고 그랬는데 다른 애들도 하나도 가더라고 그랬더니 끝까지 집에 하나가 안 가 그리집에다가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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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안 온다 그래가지고 걔를 교회에다 두고 있었더니 우리 집 다니는 문자님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걔들이 빨리 버리니까 걔 있으면 교회 안되는데 물을 놓고 우리 교회 시작하고 지금 분위기도 좋은데 동네 뻔론되는 것들을 다 모여가지고 교회에 안 대없으면 나쁜 소문 나니까 당장으로 그냥 쫓아지는 거야 근데 걔 쫓아지지가 않아 불쌍해가지고 그래도 걔들이 대여 대리기 있으라고 그러는데 교회 불자고 했다고 하니까 유아 시간에 재우지 말라고 참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했어 얘 그냥 우리가 갑자기 싫잖아 어떻게 얘를 내보내냐 집도 물었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집 방에 3개니까 하나는 우리 애들 주고 하나는 너랑 나랑 살고 하나는 육자들 하나는 거기다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걔한테 내가 가서 얘기했어 너네가 중학교 범죄고 고등학교 범죄고 대학교 범죄고 대학교 범죄고 시집가 때까지 대학을 할 테니까 내 목사님이랑 같이 살래 그랬더니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걔를 이제 우리 집에 들이게 됐어 밥도 가시고 우리 집사람에 목욕장으로 데리고 다니고 영원한 걸 가면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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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를 데리고 이제 살게 됐는데 아 이놈 집에가 우리 집에 와 있는 다음부터 목사님 사탕에서 담배 냄새가 나겠지 하는 거야 그때는 우리 집 교회 교육 이런 거 안 돼가지고 넌 우리 집에 가서 담배 먹고 놀다가 내가 총선 사고가고 물을 때인데 총선 사고가고 빚지나고 육육하는데 담배 물주가 나오면 주막에 3학년짜리 여자애가 담배 폈다고 하겠네 내가 폈다고 하겠네 이거 보통 물주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어느 날은 밤에 내가 우리 초반집에 가서 잠올 일이 생겨가지고 야 직접 잘 봐라 그러면서 내가 오늘은 나 잠올 테니까 직접 봐라 그리고 갔어 이랬다가 내가 잠을 못 자고 새벽 2시에 집회를 막 쓰려고 집회를 가면 집이 그냥 불가능하게 켜져 있는 거야 하고 이러면 집이 그냥 불 안 끊이잖아 그리고 문을 열대로 따로 들어가봤더니 나 언니가 나 쪽으로 봉사님 사탕에서 남자친구 3명 돌려다가 매주 파티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집을 쫓아내야 되냐고 말아드립니다 논쟁의 길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자리에 뒤로 와 걔데로 다니면서 아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당당한 효정을 주시든지 얘를 데려가시는데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열어라 기도하네 나한테 기도시더라고 너는 이 딸의 병들은 어떻게 하냐고 아 병들은 불쌍하지 병원을 내리고 가고 약도 사줘야지 여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건 걔를 내 딸이다 병들은 너한테 보내드리니까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키라 그래가지고 걔를 데리고 오게 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엄마한테 전화하고 왔어요 아버지는 이 정도 교도소가 있고 첫번째 나아주는 엄마는 애들 뒤번에 없어지고 두번째 엄마가 이 몸냥에 술집하고 있었어요 이 몸냥에 술집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전화하고 왔어요 그래서 걔한테 딸인데 자기가 둘러줄 테니까 집에 좀 데려다다가 그래가지고 그게 겨울이었는데 내가 겨울에 이 몸냥에 그 술집에 걔 데려가지고 온 적이 있었어요 별짓 다 하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몸냥이 되겠는데 사랑하는 몸냥이 되겠는데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귀신이 되겠는데 사랑하는 몸냥을 주시는거에요 어머님도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비귀신 친구들도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도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빠도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몸냥이 되겠는데 근데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에 대한 몸냥이 되겠는데 선지자가 되어주시니까 그 분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셔오고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게 귀신이 되겠는데 예수를 여러분의 선지자로 오시면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 사람들만 아멘하며 해봐 사랑하며 살 결심이 쓴 사람들만 아멘하며 해봐 아멘 네 친구가 돈 떼고 오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친구가 와가지고 못생겼다가 뭐라고 해도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네 친구가 내 물도 훔쳐가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인만은 그렇게 한다 죽으라고 두드려 해도 나는 사랑할 수 있는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사님이 이 땅에 사랑하는 것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며 사는 것 밖에 없어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시 따라가는 말에 세 가지를 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예수님 나에게 뭐가 되시고 아 지금 말 모래대로 불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나에게 뭐가 되시고 성지자 겨울아 뭐라고 성지자 어 제한은 다 아는 거 봐서 세 번째는 예수님 나에게 뭐가 되시고 성지자 제사상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너네들 죄 안 지는 사람이 있어 없어 죄는 한 번이라도 지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게 되어있어 시옥 가는 거여 그래도 내가 개보다 착하다고 그런 쓸데없는 예수님 말아 죄를 한 번 지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를 백 번 지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살려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도둑질 안 되는 죄인이고 모든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여 그래서 너들의 인생은 결정되어 있는 게 어딜 가게 지옥 가게로 결정되어 있는 게 우리 인생은 천독 갈 수 있는 방법이 대단히 없어 어떻게 하면 천독 가느냐 죄가 지워지는데 성지인이 도발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도발한다는 말이 지운다는 말이거든 어떻게 하면 죄가 지워지느냐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있어 이건 따라해봐 모든 잘못된 것에는 지우는 지우개가 있다 시의미위사 모든 잘못된 것을 지우는 지우개가 있다 연필을 공착했나 쓰다가 잘못 쓰면 뭐를 지우냐 지우개 그래서 걸레를 닦으면 되냐 안 되냐 밥을 먹자 밥상에다가 김치궁을 흘려면 무엇을 닦으냐 행주를 닦으냐 걸레를 닦으냐 행주를 닦으냐 내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행주를 닦아야지 걸레를 닦으면 안 된다고 왜 그래 행주를 닦으면 안 된다고 엄마한테 주식이 맞는데 행주를 안고 걸레하거든 그것을 먹었다 근데 난 그게 너무 궁금했어 왜 꼭 걸레를 행주를 닦아야 돼 내가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우리가 김치궁을 흘려도 그래가 우리 딸한테 지우개를 갖다 지우개를 갖다가 김치궁을 지웠어 김치궁을 지운게 열심히 지우면 어떻게 되냐 지우개가 뻘개지지 저녁 벼락이 일어나지 않냐 모든 잘못된 것들은 지우는 지우개가 따로 있어 그러면 죄도 지우는 지우개가 있을 거 아닌가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나오는데 레위기 12장 16장에 나오면 피가 죄를 지운다고 그랬어요 피가 죄를 지우고 그러면 죄를 쳐도 괜찮아 피만 해내면 되니까 근데 피는 언제 하겠느냐 피하면 죽으면 쓰러지는 피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죽으면 다 소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으로 간다는 일은 내 죄를 남한테 주시고 씌울 수가 있어요 그걸 성경에 표현하는 방법은 구속 대속 속죄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나라만의 표현은 뭐냐면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여기 올라와봐 여기 올라와봐 여기 올라와봐 여기 올라와봐 여기서 엎드려봐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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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엎드려 대척어 당척어 됐다 됐다 이쪽으로 올려 이쪽으로 무릎다 피고 무릎다 피고 무릎구릎 그런 식으로 좀 더 뒤로 돌아 이렇게 내가 죄를 지으면 약을 끌고 제사장한테 나가면 돼 그래가지고 약을 가리게 끌고 따라와 이렇게 한 다음에 약을 고개 쳐다봐 약을 끌고 약가 생겼잖아 약을 끌고 제사장한테 간 다음에 뭐하냐고 얘기를 하려냐면 목사님 제사장님 내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지만 나는 용사님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할지 제사장에게 가야되면 머리에 손을 흘려 머리에 손을 흘려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죄를 다 약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손을 딱 띄었어 내가 그동안 죄를 지어서 안 지었어 야 양이 어떻게 이래 내가 그동안 죄를 지어서 안 지었어 죄를 지었지 그리스마는 지금 나한테 죄가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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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갔어 약한테 갔잖아 그러면 이 양이 양이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돼 약이 죽어야 돼 약이 죽어야 돼 약이 죽어야 되잖아 그래도 약을 적시키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에요 그거를 대속이란 거에요 이거 해주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너도 죄 망되는 너희 괜찮고 뭐만 잘 잡으면 돼 약을 잘 잡으면 돼 약을 잘 잡으면 돼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약 한 가지씩이요 그리고 너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 약 몇 마디를 구아야되면 죽어도 없이 약을 구아야돼 그래도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약 몇 가지 쳐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제사장들이 팔꿈과 박히고 생겨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대모를 하는 거에요 하나님 나 그냥 똑같이 똑같이 하나님 팔꿈과 박히고 단체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해하시면서 단체로 제사장들이 하셨어요 그 옆에 양 1 양 2 양 2 양 2 양 2 그래서 너들이 다 죄를 지었잖아 그러면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 7월 10일 대법죄일이 되면 하나님 우리 한 번의 식구들이 다 죄를 지어서 다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양 2 양 2 양 3 기고 씌웁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름답게 손을 떄어 그러면 너들이 그동안 죄 지은 데일 수 없어 죄 지은 적 있어 없어 죄 지은 데 또 많지 그들은 죄가 나와 있어 어디로 가야 돼 지옥 가야지 근데 죄가 지은 데 어디로 가야 돼 약을 갈자요. 그러면 얘네들이 모아지 쳐가지고 얘네들이 죽이면 너희들은 죄가 있어 없어. 없어지니까 너희들은 어디가 이뤄요? 천국을 가게 되는 거란 말이오. 이게 대속속주의 구속적으로 표현하는데 양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목을 쳐가지고 하나에게 재산을 드려, 드려. 그 다음에 한 마리 양이 남잖아? 그러면 이 양을 끌고서 재산에게 과하게 하고 나가. 이렇게 따라와. 따라와. 얘네들을 끌고 나가다가 얘를 또 하죠. 그럼 양에 가다가 앙털이 떨어져 죽든지 맹털이 벗겨 죽는다고 이 양을 뭘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따라해봐. 내 죄. 죄를 뒤집어 쓰고 가는 양. 이 양은 아사셀 양이라고요. 얘네들아.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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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선생님이 저기요를 사살하면 누굽니까? 그래서 요한복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는 돌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식사가 사간에 핏불으로 돌아가신 거라고 해서 내 죄를 그분이나 죽이고 쓰고 돌아가셨으니까 내 죄가 있다 없다. 내 죄를 없어지고 예수님의 돌아가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야마 내가 내가 의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 이걸 그리스도이신 예수 제자장의 예수의 의미라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냐 내 죄를 그분이 뒤집어 쓰셨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한번 돌아가시기로 여러분의 의의롭게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아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고시고 의용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커지신다는 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이 이 죄를 다 뒤집어쓰고 없애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제자장이신 예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예수는 나의 뭐가 되시고 와 두 번째 예수는 나의 뭐가 되시고 와 세 번째 예수는 나의 뭐가 되시고 와 와 간단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열새를 준다면서 천국열새를 소유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분의 응답에 복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목표의 번데도 이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귀신을 늘릴 수 없어 왕이신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겠네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에게 없어 여러분들은 주는 게 사랑이 일어나서 그러나 성경을 들게 될 게 아니라 이 배워주는 사람은 예수님 내 안에 들어 오셔야 가는 거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도 예수님 내 안에 들어 오셔서 내가 제사장이 배워주실 때만 가니 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 내 선택하여 이르러 자기 의문을 꼭 넣어서 한번 해봐 다시 한 번 시작 예수님 내 이름을 우라인 매일 사랑이 Season의 이름이 날아가게 났으신 은혜 이 고백이 여러분을 고백이 되어서 백해서든지 훔쳤었든지 말하면 꼭 백해서든지 간에 이 고백은 여러분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도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선지자로, 예수님을 제자정하는 것으로 살면서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공부의 전세를 이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온다는 축복을 받게 해주신 일을 바랍니다.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미디어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하며 축하드립니다. 나의 영역과 하나, 다행히 영역이 모든 한라른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가 이 찬양을 흥발할 때에도 기도할 건데 오늘 마지막 날이 저녁이대로 오늘 마지막 날이 저녁이대로 불안하고 없다고요. 여러분. 그동안 죄 지는 거일 수 없죠. 그저 그녀가 다니고 갔다는 지옥들이 못 가. 지옥들이 구경되어 다니는 남대로 무서운 것이예요. 그 지옥은 절대로만 일어났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귀신들에게 쫓아, 귀신들에게 혼파로 먹고 살아갈 때 큰일 나. 오는 시간에 그동안 지옥별을 회개하는 기도를 한 걸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지는 거일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가주시길 바랍니다. 네 용서해야 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너는 사랑하지 못한 죄가 있어 없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도 없어.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릇이 못한 사람들도 없어. 그 사람들이 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다 씻어주신 예수님 우리에게는 되죠. 오늘 이 밤에 이찬영 한 번을 한 다음에 나의 대로 와라. 나의 대로 한다는 일. 이찬영 한 번을 한 다음에 주의 위장은 강하게 번식으로 평소에 올라가고 우리 무릎을 벗고 갖고 왔다 생각하라고요. 저는 그냥 무릎을 세대만 하고 올라가고 무릎을 세대만 하고 기지에도 한 번 펴주겠잖아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조금 더 많이 마시겠어요. 기지에도 목도 한 번 들려봐. 목도 한 번 들려봐. 목도 한 번 의자에 나가서 치워. 의자에 나가서 치워. 목도 덜고. 허리들도 이들고. 저거 뒤로 가. 뒤로 가. 좁고 덮여 뒤로 가. 아예 다 뒤로 가. 식사를 못 올라가야 해요. 푸쉬 푸쉬 어깨랑 주문하자. 어깨 주문하자 기도할게요. 좁쭉 뒤로 가. 뒤로 주문하자 기도할게요. 조금 더 뒤로 가. 아예 다 뒤로 가. 그래서 어깨랑 주문하자. 기도하는 걸 할 때 기도하는 걸 할 때. 목숨 속고 식신과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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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이스라엘으로는 어림도 없죠. 다 그릇으로 나와라. 이 반주자를 누른다. 그 반주자를 누른다. 이 반주자를 누른다. 목사림도 누른다. 그러니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가기 전에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다 마귀의 지대를 받고 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마귀의 지대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마귀의 지대를 받아도 죄를 지는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해설을 한 데 일을 하고 만나서를 한 데 일을 하고 가사는 안 될 것 쫓아다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나 더 이상 죽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나를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나오는데 더 이상 죄를 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마귀와의 인연을 끌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도 없으라고 하고 싶은 분들 계세요. 아무도 아는 거다. 목사님들도 간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이는 예수의 시도를 믿습니다. 주님에게 오셔서 나의 왕의 위로 주십시오.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일생 주님의 신하고 주님의 종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경하면서 예수의 사랑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면 다른 사람들 놓치고 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1초 동안간 옳은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까요? 목사님 눈을 감아봤습니다. 반주도 하지마. 여러분의 어떤 분은 반주하는 눈을 감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됩니다. 부모도 사랑하고 싶고 아빠도 사랑하고 싶고 동생도 언니도 다 사랑하게 살고 싶은데 선생님도 사랑하고 친구들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의 크리스도로 용접하며 주님께 내 안에 오셔서 사랑의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눈을 주신다는데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면 안됩니다. 우리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그런 마음에 소문이 떠서 예수를 선지자로 모시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이사회사로 살고 싶은 분들 되세요. 아무도 안봐요. 저들은 강하십니다. 1초 동안간 옳은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오실 것 하나님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제사장이신 예수 내가 외무시며 그 주님이 내 죄를 다 다 씻어주신다는 것 주님 내 죄를 용서 내 죄가 없어서 내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어지럽게는 마음의 부끄러움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싶은 분들 되세요. 여러분에게 한번만 더 묻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예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는 하나님의 천사는 하늘 앞에서 나를 부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는 하나님의 천사는 하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예전부터 가는 동안 예수님만을 나의 모아 나의 손이자 나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예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주와 더불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나를 떠나지 마옵시고 내 안에서 나의 주인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결단이 붙어서 예수와 더불어서 인내만 못 멋있고 행복하고 값진 천하게 살고 싶은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계시다면 다른 다른 눈치 보지 말고 한남들에 영이 나를 만드시게 이창에 만난 사람 동안 다른 다른 눈치 절대 보지 말고 예수왕으로 살고 싶은 사람만 앞으로 나와서 내 뒤로, 못하는 뒤로 가서 반대상 위도 괜찮고 목사님 뒤로 하여튼 가서 거기에 무릎 꿇고 있으며 이 세상에 대한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시는 목사님 이성재 목사님, 여러분이 나누어 주실 거고 저도 여러분에게 안수할 겁니다 우리 하늘에 가름드시는 분들, 우리 어른드시는 분들도 예수왕으로만 살고 싶은 분들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죽어지말고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 그분들을 위하여 안수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 한남들에 영이 나를 만드시게 한 번 아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죽어지말고 자기가 신앙으로 결단해도 하나님 앞에 예수왕으로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억 Mana Cue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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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며 기도하며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셔가지고 자리에 가진 사람인데 혼자 기도하지 말고 그동안 안 친했던 사람들 있지요 또 친했던 사람들 있지요 그리고 주여 이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두명 세례없이 꼭 짝을 붙잡고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친구를 붙잡고 와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안수 받으시는 분들 이를 같이 가서 가서 가지고 거기서 두사람 세사람 짝을 지어서 한 명만 더 기도하고 목사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 짝을 다시 한 번 불러볼래? 이거 보고 주여 세롯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치즈의 접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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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일어나 계십니다.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을 향해서 너가 가장 던지게 가장 던지게 가장 던지게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을 축복하는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1절만 합니다. 굳이 여기 Libr Mic terms 잘로 줘 아름다운 꿈 또 하나님은 언제 어디냐 아름다운 꿈을 지고 자신의 꿈을 지고 아름다운 꿈을 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연과 영원을 받지 않다 하시니 그냥 내버려 내려면 되는데 지옥 갈까 하시고 계집고 살까 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늘의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의료 보안 받는 건 아니라 내가 내 신혁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라 예수님 끝잡아야 되는데 그녀는 그동안 내가 살려갈 때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내 왕을 모시고 살 겁니다 이제는 주님 선지자를 모시고 살아나고 살 겁니다 내게 사랑할 능력 없사오니 주님 나라도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생수없듯 덩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을 전도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 아빠 비유한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들맨을 비유한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원을 비유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